안녕하세요. 오피리아입니다. 정확히 1년 전, 2020년 10월 10일, 2,800만원의 대출을 추가로 또 받았어요. 농협 캐피탈, 금리는 약 10%, 10%쯤은 그나마 이제 저렴하게 느껴졌고, 이전에 갚았던 은행 대출의 이자는 무려 17%였답니다.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었어요. 1년 만에 약 2,800만원, 돈, 엊그제 다 갚았습니다. 제가 이렇게 1년 만에 갚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식하게 돈 생기면 다 빚 갚는 데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너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돈들이 빚으로 가는 게 허무하진 않냐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요. 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, 내 하루하루 삶의 포커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했습니다. 매일 배우고, 도전하고, 시도하고,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. 저는 저를 알아요. 한 번에 절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. 덤벙대고 허당기도 있음을 알고 있고요. 그렇기에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 한 번에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한 번에 라이브 방송이 잘 되면 얼마나 좋나요? 그치만 시대에 보니 한 번에 잘 되는 건 타고난 게 아니라면 없습니다. 저는 유명한 유튜버를 선망하지만, 사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. 빚을 갚는 게 너무 때론 억울해서, 슬퍼서, 허무해서, 그런 순간순간에 감정이 올라올 때 있어요. 그럼 좀 슬퍼했다가, 좀 우울해했다가, 그렇게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고,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. 내가 빚 때문에 힘들다면, 정말 무엇을 하든 간에 힘이 계속 들어야 할 텐데, 밥 먹을 때나 아이랑 같이 놀 때는 생각도 안 나는 거 보면, 이 고통이 진짜 내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. 오늘 스마트 스토어 50만 원이 정산되었다면, 그 중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을 갚았어요. 번 돈의 50%씩은 거의 대출을 갚기도 했고, 때론 부모님을 챙기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.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도 쓰고요. 돈이란 게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결국 움켜쥐고, 야박하게 살았던 인생에서, 모아두었던 돈은 없어졌고, 덤탱이로 빚까지 생긴 인생이었으니까요. 깨달았어요. 내 마음을 잘 써야 하는구나. 그동안 스스로 좀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같다라는, 자격지심에서 더욱더 돈을 모으려고 했었습니다. 지금은 쓸 때는 쓰자, 베풀 때는 베풀자입니다. 그렇게 떠나보낼 줄 알았던 돈이라면, 진짜 기부라도 할 걸, 유기견이라도 더 도울 걸 생각 들더라고요.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매일 긍정화권을 듣거나, 주파수 음악을 들으며 짜증났던 기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게, 스스로 정화하는 작업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빚은 제게 여전히 남아있지만, 1년 만에 2,800만 원 갚은 제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을 하며,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해본다라는 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. 빚 사건이 너무나 제 인생에 충격적이지만, 1년이 지난 지금은 제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주었고, 성장 스토리를 주었잖아요. 우리 함께 해봐요. 오늘도 오피리아와 함께 하루 마무리 해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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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